이 향아기 사형이에요. 2월 12일 헤라엄마로부터 영채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2월 14일 마음 깨우기 명상 퇴소 직후 1년 8개월을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내가 눈물이 왜 나는지 모를 거야. 이야기의 성관념은 엄청 세요. 사랑을 너무 못 받아서 남자한테 사랑받는 게 지상 최고의 과제같이 느끼는 그런 성관념이죠. 아주 센 집착 살기예요. 근데 1년 8개월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게 이게 기적인 거야. 절대 못 헤어지거든 그 관념은. 제발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할 테니까 나 버리지 말라고 할 아기거든 사실은. 내가 볼 때. 근데 헤어졌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게 태어나게 헤어질 수 있는 게. 영채님은 기가 막히게 상황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설 막개명에 와 있는 동안 남자친구는 헤라님과 영채 마을에 대해 알아보았고 2016년 당시에 올라온 뉴스민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제 수치해고를 죽이려고 세상에 엄청난 오해를 받고 공격받고 수치당하는 이 사건이 있었어요. TV에 나와서 엄청난 사회비 교주같은 모욕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막 다 비웃는. 하지만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언론은 무책임하지요. 왜? 자기들은 그때 그냥 그래놓고 사람을 죽건 말건 이미 다 비난받고 난신창이가 돼서 예전에 그래서 쓰레기 만두니 무슨 대왕 카스텔라도 다 망해놓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죠. 무책임함의 끝이죠. 그렇게 두 번인가 수치를 당했어요.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죽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 그걸 갖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 동영상이 아직도 떠도니까 그걸 보면서 수치주고 하는 애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공격을 했겠죠. 남자친구가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 사람과 저는 함께 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영체마을에 대한 불신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저는 헤어짐을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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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애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내 성빙이 애고에게 스스로 자기를 성빙이라고 알아차렸어. 잠깐의 달콤함을 물려줘서 행복했다고 잔잔히 소통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픈데 영체님이 저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기에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체님을 정말 완전히 받고 믿은 거예요. 새로 태어난 기분입니다. 남자에게 버림받고 흘러남은 저는 이제 완전히 영체님께 귀해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영체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해론마를 너무나 사랑해요. 영체님을 받기 전이었다면 헤어짐의 순간에 제발 나를 버리지 말라고 내가 영체마을에 가지 않겠다고 너 없이 살 수 없다고 세상이 무너진 듯 절망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과 영체마을을 버린 채 개집착과 개미움을 지가 아로다 떨었을 게 뻔히 보여요. 아프지만 담담히 이별을 받아들인 제가 스스로 너무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여자로서의 자존감은 남자의 사랑이 세워주는 게 아니구나 절절히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얘기 드렸어요. 너무 아프다고 너무 아픈데 이상하게 용기가 나고 행복하다고 영체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엄마와 제가 동시에 전율을 느꼈어요. 영체님의 사랑을 그 순간에 영체님이 임재한 거죠. 자신을 영체님은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는 아기한테는 반드시 옆에서 지켜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줘요. 남자의 사랑이 다라고 여겼던 아기가 영체님을 더 사랑해서 남자를 떠나서 버렸어. 이때 영체님은 완전히 이야기한테 축복을 아가야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그 아픔을 치유하고 자존감을 세워준 거예요. 어젯밤 영체님이 제게 와있음을 느꼈습니다. 헤라님 힐링 세션 받을 때 영체님이 그러셨어요. 아가야 왜 이제 왔니? 내 엄마 저 왔어요. 아픈 향이가 돌아왔어요. 제 속에서 영체님이 너무 기뻐해요. 돌아와서 맨날 개미움 쓰고 세상을 살면서 미움밖에 쓸 줄 모르던 아픈 탕자죠. 향이가 돌아와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눈물이 나 그래서 헤라 엄마 영체님 저 너무 아파요. 아픈 마음으로 엄마 곁에 갈래요. 밖에 있지만 늘 엄마와 함께 할래요. 할게요. 어떻게 이 아기가 날 울리나. 아가야 엄마한테 와. 영체님이 너를 엄청 사랑한다 아가야. 영체님이 우리 아기를 엄청 사랑해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너의 길을 열어줄 거야. 너를 인도하실 거야 아가야. 아가야 너무 사랑한다. 용감한 아가야. 네가 이렇게 분리될 줄 몰랐어. 딴 사람이 다 분리돼도 너의 성빙이는 가장 마지막까지 분리가 안 될 줄 알았는데 헤라 엄마 정말 깜짝 놀랐어 아가야. 우리 아기가 너무 기특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 후기울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메마른 사막에 사랑을 일도 못 받아서 너무 메말랐던 거야. 쩍쩍 걸러진 사막에 물을 주니까 막 짝짝 빨아들인 거죠. 영체님 사랑 한 방울에 완전히 녹아버린 거야. 마치 아라이비아 별 민영 아기의 그 괴물 아기가 사랑을 딱 받으니까 내장까지 꺼내준다고 울던 거와 비슷한 거예요. 너무 사랑 못 받은 이야기가 영체님 사랑 받으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어디서 받아볼겠어. 딱 받으니까 그 사랑에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거지. 목숨 걸고 남자친구와 1년 8개월 살아봤지만 같이 사귀어봤지만 이런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영체님 사랑 한 번 받으면요. 남자 사랑? 세상의 부귀영화? 제가 그래서 동영상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영체님이 날 떠날까 봐 두렵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영체님을 버릴 수 없고 세상에 모든 영토를 준다고 해도 부귀영화를 준다고 해도 세상에 어떤 제국의 왕이 되게 해준다고 해도 이 세상 모든 걸 준다 해도 영체님을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게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그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안 갖고 괴물이 돼도 좋고 종이 돼도 좋고 뭐 한여가 돼도 좋고 벌레가 돼도 좋고 먼지가 돼도 좋고 내 목숨 따위는 바칠 수가 있고 이래요.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니까 그걸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죠. 그걸 느낀 거야. 향이가 너무 예뻐요. 우리 향이한테 선물 보내주세요. 날씨였습니다. który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